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질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월드미션 대학교의 학생이라는 사실을 잊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금 여러분은 채플 시간에 앉아있다는 사실 또한 깨끗이 잊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답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100번 넘게 읽었다 할지라도 또는 하루에 10시간 넘게 기도를 하거나 정말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만일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그러한 신앙생활을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친한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실질적인 기준을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부담으로만 느껴집니까? 물론 예외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감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으로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봅니다. 그러게 그 말씀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가 느껴지기에 명령 앞에서도 감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딱딱한 명령, 수칙, 그리고 율법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부담으로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부담이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으며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나에게 부담으로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보문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보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명령을 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부담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죠? 항상 기뻐하라. 아니,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두 번째 명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이죠. 첫 번째 명령이 지키기 힘들게 느껴졌다면 두 번째 명령은 지키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밥도 먹지 말고 직장에 출근하지도 말고 잠도 자지 않은 채 하루 24시간 기도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가 불가능한 것처럼만 느껴지기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 명령도 마찬가지죠. 범사에 감사하라. 물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때가 있는가 하면 불평이 터져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역경과 어려움,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왜 이런 고통을 나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감사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런 순간에 과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명령이 율법으로밖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담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동행하는 사람이 관계 렌즈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그 사람의 눈에는 과연 무엇이 보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죠. 먼저 오늘의 보문 말씀, 대살로니카 전서 5장의 전체 문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때가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성도들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성도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대살로니카 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던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을 때 우리로부터 기대하신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우리가 잘 헤아리기 위해서 자, 다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5살짜리 자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어느 날인가 여러분께서 그 자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우리 다음 주에 디즈니랜드에 갈 거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의 자녀로부터 기대하는 반응이 과연 무엇입니까? 와, 신난다. 우리 아빠 최고! 이 아이가 기뻐하기를 기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빠, 저 너무 걱정돼요. 아니 왜? 네가 걱정할 게 뭐가 있니?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디즈니랜드 티켓이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런 돈이 없잖아요.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아빠가 이미 돈 다 냈어. 아빠가 돈을 지불할 거니까 너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러자 아이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그래도 나 너무 걱정이 돼요. 도대체 이번엔 왜 또 걱정이 되니? 디즈니랜드는 굉장히 멀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차도 없고 차를 운전하지도 못하잖아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아빠가 운전해 줄 것이고 아빠가 너를 거기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야. 아이가 또 말합니다. 아빠, 그래도 저 너무 걱정돼요. 디즈니랜드는 굉장히 넓다고 들었는데 저 거기 가서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아빠가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줄 거야. 다섯 살짜리 꼬마가 걱정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언제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티켓을 사라고 했습니까? 직접 운전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혼자 길을 찾아가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값을 지불해 줄 것이고 아버지가 운전하며 아버지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아이는 이 놀라운 소식 앞에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돈 주고 우리의 구원을 직접 샀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쟁취해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에게 무상으로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의 삶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시며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천성을 향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오늘도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디즈니랜드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빠가 운전을 해서 디즈니랜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꿈과 환상의 나라이죠. 모든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곳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빠가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준 것은 사실이나 아버지가 돈을 지불했고 아버지가 인도했고 앞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분명히 있죠. 이것만큼은 꼭 지켜다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빠의 손을 꼭 붙들고 절대 이 손 놓치면 안 된단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자, 디즈니랜드에 머무르는 시간이 약 10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손을 잡고 언제부터는 손을 놓아도 될까요? 총 10시간이니까 한 7시간은 아빠 손 붙들고 다니고 나머지 3시간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무렇게나 돌아다녀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한 9시간 30분 동안에는 아빠 손 붙들고 있다가 마지막 30분은 그 손을 놓아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5살짜리 아이는 아빠의 손을 놓치는 그 순간 방황하게 됩니다. 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렇게 미아가 되어버렸다면 그 꿈과 환상의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두려움, 슬픔과 무서움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 동안 아이는 아빠의 손을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항상 언제나 끊임없이 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그것은 24시간 동안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손 모으고 무릎 꿇어서 무엇인가 말하는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 대신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쉬지 않고 주님만을 붙들며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연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나는 찬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구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여 쉬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디즈니랜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꿈과 환상의 나라에 지금 내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멋지고도 즐거운 곳에 와 있으니까 디즈니랜드에는 아무런 어려움이나 장애물 또는 힘든 일이 전혀 없습니까? 마냥 행복하고 기쁘기만 합니까? 아니요. 거기에도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당연히 있겠죠. 만일에 여름에 갔다면 더워서 힘들 것이고 겨울에 갔다면 추워서 힘들 것입니다. 라이드를 하나 타는데 때로는 한 시간, 때로는 두 시간 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꼭 새치기 하려는 사람이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면서 어깨가 부딪히게 되죠. 또 많이 걷다 보니까 다리가 힘들고 몸이 피곤합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때로는 짜증이 날 때도 있겠죠. 그러면 짜증도 나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몸도 힘드니까 디즈니랜드에서의 모든 경험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 고통이고 아픔이며 슬픔입니까? 아니죠. 지금 나는 디즈니랜드에 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다리가 왜 아프죠? 디즈니랜드에 와서 걸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리가 아픈 거죠. 지금 내가 왜 배가 고픕니까? 열심히 많은 재미있는 라이드를 타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내가 지금 왜 기다려야 됩니까? 재미있는 라이드를 타고 멋진 쇼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기다려야만 하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주어진 이유가 지금 내가 디즈니랜드에 와서 즐기며 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영원한 멸망과 죽음에서 건지심을 당해서 이제는 생명을 얻었고 생명의 길을, 이 천성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수 있겠죠.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극심한 고난에 힘들 때도 분명히 있겠으나 우리가 왜 그런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천성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인생에 아무런 고통이나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것으로 인하여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 과정을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성화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체입니까? 누구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대살로니카 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대살로니카 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붙이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를 구원하시니는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시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빌리포서 1장 6절에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느라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을 내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성화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앞에서는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옆에서는 동행해 주시며 뒤에서는 밀어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마다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털썩 주저앉았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반드시 세워놓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는데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우리는 감사하면 됩니다. 봄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나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고 나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천성길을 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보고 읽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에 그것이 더 이상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동행하고 계십니까?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져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오늘도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신나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